수빈인가요? 오늘 약간 몰방되는데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수빈구만 너무하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이거 한 번 더 합시다 아 좋습니다 병찬이 빼고 이거는 뭐 동작이 확실히 달라야 돼요 손까지 봐 드릴게요 네 자 하트 하트 하나 둘 셋 너무해 너무해 자 계속 네 명은 맞췄고 승흥은 선택해서 승흥은 퍼칭 진짜요? 나쁜 사람 다 버리려고 다 버리려고 아 진짜 이건데 와 나쁜 사람 진짜 너무했어 승흥은 맨날 이건데 형이 얼타할때도 맨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데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? 이게 뭐야 전 이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이 방송을 위해 미안한데 이 방송을 위해 수빈이는 몸을 몸을 불쌍났습니다 승흥은 내꺼 내꺼 걸려라 뭐야 뭐야 이거 약간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왜냐면 설마 형 꺼져 형 꺼져 아니야 아니에요 운명이다 운명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어? 그래요? 그러면 승흥의 복근을 아니 뭔데 나 승흥 멀찍이니까 자 알았어요 공개 자 공개하시죠 무엇을 어디죠? 모르겠어요 형 꺼져 어디에요? 복근 공개 와우 복근 공개 승흥 형 복근 공개 살았다 됐다 자 그래서 복근 공개를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와우 캐시가 라이브 캐시가 라이브 사진을 여러분 승흥 형 복근 공개에요 답해 있어요 아 괜찮아 자 이거 기다림의 미학 카메라 초고속 카메라 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들어오나 내 초고속 카메라 저 이거 좀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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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핀이 많아서 대박 우와 예 요즘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야 요거 요거 가능해 요정도만 할만해 야 나 지금 우와 라이트 켜다 썼는데 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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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먼저 시점 여러분께 자 하나 안 날 것 같은데 때려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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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바닥으로 때려라 그렇지 네 가겠습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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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와 힘줘 힘 와우 들어가야 돼 와우 와우 오 오 스탑 스탑 2 오케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둘 하나 올라가 의자로 올라가 의자로 올라가 올라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야 야 야 네 아 아 정말 지금 댓글이 올라오는데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죠 아 저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와우 자체 편집을 좀 해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체 편집을 좀 하고 네 자 옵테크하고 잘 타지 않아요 잘 타지 않아요 공개 공개 뭘 공개하는거죠 어디 공개하는거죠 눈썹 사실은 눈썹 폭등공개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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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 빨래팔이다 자 지금 빨리 그러면 자 자 자 아까 그 카메라 들어온건 뭐죠 개인 소장카메라가 가져오신 거 개인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가 들어갔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복부 제대로 줘 근데 승우 군이 운동 정말 잘하고 좋아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거의 이소룡 근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넘어섰고 하나 둘 셋 빨리 자 앞에 와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때린거 아니에요 야 야 이거 빨간거 보세요 얼마나 때린거에요 이거 때리면 나오나요 복근이 아니요 이게 이게 피부가 하얗을수록 근육이 이제 잘 안 돼 잘 안 보여요 색깔을 이제 바꿔서 아 저는 때리면 나오는 줄 알고 나 집에서 계속 이 때리면 갈리냐고 그렇게 맞아요 ㅎㅎ 되게 좋아요 ix là 같아요 sociales 저